전남 지역에 지원된 연구개발이라고 불리죠. R&D 예산이 5년 연속 전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계에선 R&D 관련 환경이 부족하고,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이유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남 지역에 지원된 연구개발, 즉 R&D 관련 예산은 37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전체 예산 6조 8,668억 원 가운데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기간 가운데 기록된 최고치 역시 1.5% 수준을 웃돌며 최하위권을 이어왔습니다. 학계에선 전남 지역의 R&D 관련 연구기관이나 회사가 적어 역량을 키울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불러오는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공모를 통해 마련한 지원금을 받은 회사 자체에서도 연구개발보다는 시제품 개발에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호남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회사도 적고,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경쟁이 거의 1대 1 정도 수준인, 이런 첨단 R&D 제품을 개발할 역량이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회사뿐만 아니라 대학도 마찬가지고, R&D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을 가진 역량이 뛰어난 전문 사람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하는데, 그런 전문성 있는 전문인력을 유치하기가 많이 열악한 환경이라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맞습니다. 전남도 역시 R&D 관련 환경이 부족해 예산을 가져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 측에서도 연구개발 관련 예산 지원은 지금까지 지자체보다는 연구기관에 주로 지원됐다며, 연구기관을 전남 지역에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연구개발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은 예산 지원의 이유라고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지역에 R&D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다양한 지원 마련과 소재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